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 17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두루마리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도장을 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씩 뗄 때마다 역사의 비밀이 고여지고 있는 거죠 먼저 숲속에 있는 나무들을 한 그루 한 그루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속 전체를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격길로 나아가지 않죠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절을 자세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메시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6장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와요 첫째는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10절에 심판 16절에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고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노가 있다 그 진노와 심판은 크다 견디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그 너머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이 심판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핵심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게 주제입니다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누가 그 진노와 심판을 이길 수 있는가? 통과할 수 있는가? 그 진노와 심판과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누가 서 있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 방법, 그 길,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오면 1절부터 계속해서 인간이 겪는 어려움, 세상이 겪는 환란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절에 나오는 일곱 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인입니다 첫 번째 도장이죠 일곱 개 중에 첫 번째 도인을 떼었습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흰 말이 나왔습니다 희다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 탄자가 화를 가졌다 활은 전쟁에 쓰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겪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사람은 전쟁하며 살아요 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쏘면서 이기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경쟁하고 전쟁하고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하고 사람도 전쟁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힘든 경험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게 힘든 경험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 다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붉다라는 것은 피를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보였습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을 탄자가 큰 칼을 가져다 칼은 죽이는데 쓰는 무기입니다 화평,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살인을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살인이 저질러지기도 하고 집단 학살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기려고 하다가 마침내는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한다 인격적으로 살인하기도 하고 관계를 끊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슬픈 현실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어떤 모습 보여지는 거예요? 5절, 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뇌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세 번째인을 떼었습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다라는 것은 폐허를 상징합니다 잿더미를 말하죠 완전히 부서지고 타버린 폐허를 말하는 거죠 어떤 모습일까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 검은 말을 탄자가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곡식을 재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에 관한 환상입니다 식량에 관한 환상이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한 대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무엇을 말하는가? 기근을 말합니다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나리온 하루 품삭 하루 일당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양이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하루 열심히 가장이 일해서 돈을 벌면 그걸 가지고 밀가루 한 봉지밖에 못 산다 그걸 가지고 네 식구, 다섯 식구, 여섯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리 석대로다 보리를 사면 석대로 살 수 있다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어떻게 먹고 삽니까? 배고픔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이 살아가는가? 배고프게 살아간다 지식의 목마름, 양식의 배고픔, 관계의 그런 허기를 가지고 살아간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한 대나리온에 밀 한 대는 평상시까지 여덟 배에 해당 평상시에는 여덟 대를 살 수 있는데 이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 대밖에 못 산다 보리 가격은 평상시에 다섯 배 가격입니다 이런 일을 겪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허덕이 거는 거죠 이기려고 하는 전쟁처럼 살아가고 그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남을 죽여야만, 짓밟아야만 살아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허기지게 살아간다 이게 이 땅이 이래요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입니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렇게 흉년과 기근과 배고픔에 살아도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필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살아도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부분적인 환란이지 마지막 환란은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오미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쟁 소식 들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싸운다 국가와 국가가 싸운다 이 소식을 들을 것이다 그 소식을 듣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게 다 끝은 아니다 그러면 진짜 끝은 언제 오는가? 재앙과 함께 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3,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 끝이 온다 이 역사의 끝은 재앙과 함께 오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와 함께 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더욱더 전쟁처럼 이기려고 살아가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죽임을 당하고 누군가는 죽이고 살인 그리고 어떻게? 배고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넷 번째 인을 떼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청황색 말이 보였습니다 청황색은 시체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시퍼럽고 누런 색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세상이 겪는 일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죽음입니다 남이 죽여서 죽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일로 죽는다 네 가지가 나오죠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여기서 나오는 사망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본래 원어성, 전염병, 역병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칼에 죽기도 하고 배고파 죽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한 짐승에 물려 죽기도 한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구약성에 나오는 이 재앙의 4대 요소입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 주 여왁께서 이같이 이루실 때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이 이것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 이런 일을 겪는다 다 그렇게 살죠 아둥바둥 경쟁함이 이기려고 하다가 때로는 자기도 상처받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배고프고 살죠 물질은 많은데 정신은 배고프고 정신은 풍요한데 영은 배고프고 때로는 정신은 풍요한데 물질로는 또 배고프고 이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죠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겪는 전염병, 살인, 경쟁, 배고픔 이것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게시록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9절부터 11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냐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인간이 겪는 네 가지가 나왔죠 전쟁, 살인, 기근, 죽음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인간은 어떤 질문을 가지는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게 돼요 첫 번째 질문을 하면 이러한 고난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인가 두 번째는 이러한 고난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이 이러한 고난을 견디고 마침내 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다섯째인, 여섯째인 뗄 때에 주어집니다 오늘 이 다섯째인을 뗄었습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일까? 어느 때까지 이 환란이 지속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순교한 영혼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냐 하면 저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 저 환란을 언제까지 저렇게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땅에서 겪는 환란이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경쟁 전쟁 같은 인생 그리고 살인,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배고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는 경험은 죽을 것 같은 경험, 죽는 경험은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순교한 영혼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기도할 때 그것 좀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사는 게 우습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허락허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여기 잠시 동안이란 말이 나오죠 잠깐이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잠시 동안이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수가 차기까지 라는 것은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간이 되면 끝이 난다 끝이 난다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완전한 끝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사건인데 12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메 여섯 번째 인을 띄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났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습니다 해가 해는 원래 밝고 붉은색인데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입는 검은 상복처럼 해가 그렇게 검게 되었다 해가 사라진 거예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이 핏빛으로 됐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천체의 우주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사라진 거예요 공간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메 산과 섬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사라져버렸다 완전히 없어지는 이 표현은 전통적으로 묵시문학에서 세상의 종말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이 표현을 쓰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세상의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진정한 마지막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마가복음 13장 26절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의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질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겪고 살아가느냐 전쟁을 겪어요 아둥바둥 이기고 이기려고 살인을 겪어요 누군가는 밟고 올라가며 살아요 이게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끼리 서로 전쟁하고 경쟁하면 그냥 끝나는데 정말 파워가 있는 사람끼리 경쟁하면 결국 누구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 국가끼리 전쟁하면 누구를 죽이게 돼 있어요 살인 그 가운데 또 배고픔 그리고 누가 죽이지 않더라도 땅의 짐승들 전염병 그리고 수없이 많은 칼과 배고픔으로 죽음을 당해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에 이 천체가 다 말아 없어지는 것처럼 진짜 종말의 끝이 올 때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이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속의 소원이 무엇일까 전쟁같은 이 세상 삶 속에서 마치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정신적으로 배고프고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배고픔 그것을 느끼는 이 세상 삶 속에서 그리고 마치 내가 존재하지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잊혀져가는 사라져가는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허무함 속에서 그리고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끝날 것 같은 죽음 앞에 서서 그 한계 상황 앞에서 가지는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일까 마음속의 소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것 조금 더 괜찮은 자리 올라가는 것 이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원초적인 소원이 게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15절, 16절, 17절이에요 15절, 16절 제가 읽을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합니다 나 좀 가려달라 누가 그렇게 말해요? 땅의 임금들, 대통령들, 왕족들, 귀족들이죠 장군들,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가진 거 많은 사람들 강한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 모든 종과 자유인 종이든 자유이든 이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멸망받지 않고 살고 싶어 한다 쉽게 말해 나 좀 살려주시오 이 외침과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 살아남길 원해요 17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평상시에 전쟁과 살인과 배고픔과 죽음을 경험하며 살고 마지막 날에 완전히 박살하는 것 같은 이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누가 살아남겠느냐 누가 견디겠느냐 이 질문 그 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3등분이에요 1장, 2장, 3장, 4장부터 22장 1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 완전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해요 메시지 똑같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4장부터 22장은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를 기록한 거예요 한 편의 뮤지컬처럼 드라마로 돼 있는 겁니다 이 자체로 완전해요 메시지는 동일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그리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나타나지만 처음에는 희미하게 4장에부터 나타나고 점점 22장까지 가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4장, 5장, 6장은 흑백 텔레비전으로 보였다면 7장, 8장, 9장으로 가면서 컬러 텔레비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4장, 5장, 6장에 가면 보이긴 보이는데 예전에 아주 예전에 진공관 TV 저에게 집에 처음 있던 게 진공관 TV라는 게 있었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큰 박스는 큰데 해상도가 낮은 그렇게 보이는데 21장, 20장 가면 완전히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HD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4장에도 있고 5장에도 있고 6장에도 있지만 점점 더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정말 잘 읽을 수 있는 세 가지 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무를 보되 먼저 숲을 보라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곳곳에 숨겨진 보석 같은 메시지를 찾아라 계속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라 세 번째는 점점 분명해지면서 반복되는 메시지에 집중하라 반복되는 메시지에 집중하라 오늘 읽은 6장에서 제기된 질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이오? 이에 대한 대답은 7장 이후에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그러나 7장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8장, 9장, 10장, 11장, 21장, 22장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6장에도 보석처럼 대답이 주어져 있어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은 11절에 있습니다 그게 두루마기라는 거예요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 요한계수 계속 나오는 이것은 흰 옷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7장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이 입은 옷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입은 옷 이 흰 옷 이 예수님이 입혀준 하나님이 입혀준 이 두루마기가 우리를 서게 만든다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살인을 경험하는 이 삶 속에서 배고픔을 경험하는 이 삶 속에서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이 삶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박살날 것 같은 이 인생 속에서 능히 서게 만드는 것은 흰 두루마기다 흰 옷이다 여러분 옷의 기능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화려함입니까? 아니에요 가리는 겁니다 가리는 것 옷의 펑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색깔입니까? 디자인입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가 가리는 거예요 화려함 이전에 가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루마기의 기능은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나 좀 가려달라 나 좀 가려달라 무엇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진노는 어린 양의 진노다 그 심판권을 진노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어린 양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은 사람이 설 수 있는가? 어린 양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흰옷 그 흰옷이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고 진노하실 때에 그 사람을 가려줄 수 있는 유일한 옷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기고 이기려고 화를 쏘며 그저 남을 무너뜨리면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역사가 살아왔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부족과 부족 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 상대방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인격적으로 살인하기도 하고 위치를 없애기도 하고 국가 간의 학살을 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영원한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요 많이 배웠는데 정신적으로 배고프고 관계에 배고프고 많은 식량을 가졌는데 문화에 배고프고 다 괜찮은데 염적으로 배고프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또 죽어요 허무하게 고관 대작들도 짐승에 죽기도 하고 대단한 인물도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들도 배고픔에 죽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음식을 넘길 수 없어서 굶주림에 죽기도 해요 그러한 환란을 넘어서 마지막 날에 정말 계란이 바위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말고 바위가 계란이 떨어진 것 같은 진짜 주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에 해가 다 사라지고 그 죄악대의 진노로 다가올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게 긴 두루마기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가려줄 수 있다 비가 정말로 장떼비가 내릴 때에 장떼비가 쏟아질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비를 막아주는 우산이 중요한 거예요 포탄이 떨어질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포탄을 막아주는 벙커가 중요한 겁니다 화살이 날아올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방패가 중요한 거예요 포탄이 날아올 때 나는 피할 수 있도록 빨라 누가 빠릅니까? 벙커가 중요하고 화살이 날아올 때 그걸 피할 수 있도록 빨라 뭐가 빠릅니까? 뒤에 쏘면 죽는 거죠 방패가 중요한 거예요 비가 내릴 때에 비 사이로 막 갑니까? 우산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많은 것들 경쟁심과 전쟁 같은 그런 공격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허전한 배고픔 때로 슬프잖아요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허무하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마음은 배고프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영혼은 배고프잖아요 밥 안 먹으면 책 읽고 기도하지만 또 육신의 배는 배고프잖아요 늘 영혼한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마치 가까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패배감 살잖아요 그런 인간의 슬픔과 낭망과 배고픔과 절망과 그리고 그를 넘어서 더 무서운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멸망받게 될 때에 나를 가려주고 막아주고 인간을 다시 설 수 있게 설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 진노의 큰 날이 일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 긴 두루마기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죽이고 죽는 살인 그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뭘 해도 허전하고 배고픈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때때로 죽은 것 같은 그런 패배감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어요 설 수 있어요 버티고 살 수 있어요 견디며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주님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해 주러 오실 때 누가 설 수 있는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믿으셨습니까? 잘 하신 거예요 그게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아직 안 믿으셨습니까? 오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주님께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죽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부른받은 교회 부른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데 전심을 다해 기어르지 말고 그리고 깃발을 꿇지 말고 다시 불들 일어나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배고픈 인생들에게 목마른 인생들에게 그리고 자기 수치가 드러나는지 모르고 걸거벗은 몸으로 화려한 것은 입었을 때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소유와 경험과 자기의 공로로 쓸데없는 옷을 입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줘서 서고 구원 받는 그런 사건이라는데 그런 사건이라는데 당신이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가 그 일에 중심 잡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길 서포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늘의 별처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당신이 될 지여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을 지여다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